안녕하세요. 날씨용 김현진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우산을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충청지방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전북 내륙과 경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배려 중인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의 재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으로 비가 이어진 후 밤에는 잠시 그치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충청 이남지방에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가장 많은 비가 예상되는 전라남북도와 지리산 부근을 포함한 경남 내륙, 또 제주에서는 20에서 60mm 특히 이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충청 남부와 경북 서남부지방에서도 10에서 50mm, 그 밖의 충청과 경상지방에서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릉지방은 밤사이에도 27도에 머물면서 덥겠고요. 한낮에는 34도까지 올라서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낮 기온 서울이 31도, 대구는 33도로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따라서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겠는데요. 때문에 오늘과 내일 남해안과 남부 내륙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낮입니다. 내일 충청 이남지방은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겠지만 아침에 이슬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과 중부 내륙지방은 안개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곳에 따라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강릉이 34도, 대전이 28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르겠는데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는 짙은 안개가,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를 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 각보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